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생명, 새생활 강의를 맡게 된 우리 강서 이대교를 담당하고 있는 전영수 목사입니다. 반갑고요. 이 새생명, 새생활이 사실은 20과로 되어 있습니다. 20과로 되어 있는데 10강, 10강 내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한 강의 할 때마다 두 가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원래 한 강의 할 때 한 50분 해야 되는데 50분 내에 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짧게 언급하도록 하겠고 또 이 강의는 저자가 있고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연 설명하기보다는 교재에 있는 대로 편하게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는 저자가 쓴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한 강의 할 때마다 두 가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쁩니다. 그래서 깊게는 자세히라기보다는 그냥 현장에서 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하고 또 목요일 날 이렇게 강의한 내용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과하고 이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과 구원의 길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질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그래서 오늘 일과는 새생명 세상알 일과는 구원의 길인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새생명 세상알은 사실은 보금편지와 함께 보금편지 이 보금편지와 함께 새생명 세상알은 새가족에게 양육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새생명 세상알은 보금편지 10과를 띄고 나서 새가족들에게 또 다시 이어서 보금과 함께 신앙생활과 또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부분들인데 오늘 여러분 수강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새가족들에게 다락방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는 나에게 이게 적용되어지고 또 나에게 양육되어지고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장으로 갖고 또 이것을 통해서 새가족 다락방 문이 열리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가면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 다른 말을 말하면 보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원과 보금에 대한 깊이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면 구원의 이렇게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이 사실은 중요한 게 뭔가면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하고 또 고등학교 때 제 1학년 때 제가 사실 목사되겠다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고등부 때 학생회장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초등학교 때는 이 죽음에 대해서 6학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중학교 때는 사실 인생이 무엇이라는가 이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쇼펜하우의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책도 읽기도 했고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고 왜 그러냐면 저는 부모님이 일찍 제 2살 때 4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이 죽음과 인생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어요. 또 다행히 그래도 교회는 어렸을 때 나갔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답들이 저에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기숙사 사감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좀 했었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가에서 영접 메시지 중에서 나오겠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외웠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했었어요. 고등부 학생 회장하면서도 절에도 천주교도 많이 신비주의도 많이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고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하는 데에 답이 없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 가서도 청년 시절을 보면 굉장히 내가 갈급했다 이렇게 봅니다. 갈급하고 그래서 제가 27회의 다락방을 이렇게 접했는데 사실은 분명한 이게 답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답을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생명, 새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편지가 더 중요하고 이 새 생명, 새 생활 속에서 다 나와 있는데 인생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데 이걸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회 때 이 전도사를 제가 25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년 때는 굉장히 갈급하고 방황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들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구원의 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길. 여기서 어떤 인생에 대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 확실을 가지고 신흥생활을 하는 것하고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목적이 분명하고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게 가지고 가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것은 완전히 천지차입니다. 리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잖아요. 비행기 같은 경우도 비행거리가 목적지를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자동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동으로 가는데 그 길을 모르면 방향 지침이 없으면 헤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길에 대한 답이 있으면 되는데 중간에 방황할 수도 있고 문제 올 수도 있고 갈등이 와도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스타트가 스타트가 안 돼 있으니까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구원의 길에 대한 방향이 안정해 있으니까 헤매는 겁니다. 전도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캠프 때도 이렇게 만난 미용실 원장님인데 교회에 10년 다 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단서를 계속해서 자기는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10년 다닌 기존 교회뿐인데 이걸 모르니까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인간은 이게 여러분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는 일가하고 이가는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이가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줄 수 없나니 이 부분이 일가하고 복음 메시지가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가는 제가 구원의 길을 그리기 때문에 오늘 일가하고 이가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설명을 깊게 안 해도 이가에서 또 이렇게 재차 반복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그래서 이가 때 구체적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일가했던 부분들을 더 설명을 할 테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모든 축복과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31절에 보면 심이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두 번째로 보면 인간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시기와 전쟁과 죽음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따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리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 죄 문제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죄는 원진을 말하겠죠? 원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생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걸 알았다면 너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된 배경 네가 태어난 배경들 이런 것들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문제는 왜 생겼는가 근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는 게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원래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네 개인과 가정에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불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죽음, 지옥, 심판 제가 그냥 내용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내용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전설망할 필요 없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부리소 9장 20절째로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영원한 불멍과 유황불 가운데 심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심의 없이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조금만 힘들어도요. 조금만 불안해도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런데 영원히 게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유황과 불 가운데서 타는 그 불 가운데서 힘도 없이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평생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옥을 한 번 보여주면 안 믿을 수는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힘들어도 이 터널이 안 보이면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이 그 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평생 동안 그것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게시록 14장에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심판이 기다리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사단에게 잡힌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가치 있을 정도 아니라 이번 주 말씀처럼 영생의 길 그 유일한 영생의 길이 돈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사실은 인생을 안 살아봐서 그래요. 부자 청년은 아직 죽음과 어른이 안 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절망해 본 사람은 그래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폐암 선거 받고 그런 얘기를 했다 하잖아요. 자기에게 생명을 1년만 연장시켜준다면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죽음이라는 것과 죽음 이후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두려움과 형벌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는데 믿는 순간 심판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잖아요. 지옥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번째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죽음과 지옥과 심판으로부터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해방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못 깨달아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번 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생이라는 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실질적으로 안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금요철회 때마다 늘 얘기하시는 게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지금의 문제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곳의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번째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많이 노력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노력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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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15에 보면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기 때문에 종교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사역할 때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할 때 히틀러의 어린 시절 공자의 어린 시절 그리고 뭐 석가의 어린 시절 다 이 히틀러 석가 공자 다 보면 결성 가정이에요. 히틀러 같은 경우도 보면 아버지가 술주전병인데 술 먹다가 내진탕으로 죽었는데요. 히틀러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 부인이 사실 자기 딸 같은 사람하고 또 살았어요. 공자 같은 게 서자의 아들이잖아요. 뒤늦게 어디서든 젊은 여자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잔여를 낳은 게 이게 공자거든요. 석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석가 같은 경우는 염세주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린 시절에 일찍 지금으로 말하면 부족국가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석가의 생에 보면 어린 시절에 너무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니까 생로병사에 왜 태어나고 왜 늙고 왜 병들고 그래서 결론도 일찍 시켰거든요. 이게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는 인생에 정확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성철스님 같은 경우에 그 딸이 정확하게 법률 정확하게 딸 딸 된 분이 스님인데 법률 스님인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14 딸을 낳고 출가하게 됐는데 딸이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성철스님을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처음 만났을 때 저 멀리서 달려오는 딸을 향해서 가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너하고 나오는 세상의 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려면 출가해서 수행해서 제자로 만나자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성철스님 그래가지고 딸이 순임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도 순임되고 나중에 성철스님이 죽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을 딸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을 남겼다는데 정확한 게 모르겠지만 종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보면 당연히 여러분 골레스 2장 8절에도 보면 철학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초등학문이잖아요. 철학은 여러분 철학의 이데아가 그 어딘가가 이데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선행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선행으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재악이 바람같이 우리가 몰아가나이다. 사람은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옛날에 우리 진보당의 어떤 그런 의원들이 뭐 이렇게 작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살하게 되어주고 어떤 성추행 이런 걸로 자살하게 되어주고 그분들이 정말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 하나 실수 때문에 자살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마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니지 못하니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전적 타락이라는 거죠. 이곳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떠난 원제와 사단과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또 이따가 얘기하겠니까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냐고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죄 문제를 요한복음 3장 흉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당연히 사랑하고 창조하신 사람을 당연히 사랑하고 죄로 인해서 심판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사단으로 말미야만 그 문제가 왔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멸망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죄값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부제로 보면 고림동서 15장 3절과 4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정리합니다. 원래 우리 구원의 길이 뭐냐면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건물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지 않냐 건물은 사람의 설계위에서 건물이 지어졌듯이 세상이라는 것과 사람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단과 하하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정하고 하나님 떠나도 살 수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교만함 속에 그리고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죽지 않는다는 그 말 속에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원죄의 결과로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죽음과 지옥과 심판이 우리 인간에게 닥쳤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들 종교도 또 철학도 자기 의의로도 이 죽음의 문제 원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로 오셨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증거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결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에 대한 대값을 받아야 되고 죽음 정령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같은 빚이 있는 사람이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빚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빚을 갚아줄 수가 없어요. 돈이 여유가 있어야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주므로 경제사범이 안 되고 또 채무자가 안 되고 어떤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듯이 여력이 있어야 갚아주는 거죠. 인간은 종교든 사람이든 철학이든 그 어떤 것도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구원의 길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그리스도가 사실은 계속 부딪혀오든지 믿어지든지 체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체험이 탁 오면요 저도 사실은 이걸 몰랐어요. 보세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죽음에 대한 초등학교 고민을 했고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인생에 대한 고민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진리에 대한 고민을 했고 청년 때는 갈급하고 방황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저는 신앙생활을 쭉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인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열두 가지 문제잖아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그래서 이 새생명의 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들 복음을 얘기하니까 율법주의 뭐 어떤 선행 행위 이런 것들이 많은 거라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라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오신 예수 그리스께서 그 마귀의 일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죄값과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불행과 온태에 이르게 되어있고 만들었던 이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빠져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섯 번째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14장 6절 이게 참 저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참 이해가 쉬우면서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리스도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이 마음이 힘들어할 때 물론 옆에서 아내가 남편이 또 자녀가 또 부모가 이렇게 좀 대화해 줄 때는 좀 위로가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힘들 때는 절망할 때는 도움 안 돼요 전에 보니까 내가 체해가지고 밤새로 못 잘 때 보면 우리 집사람은 자고 있던데 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절망과 두려움은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평안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 흑암은 아무리 옆에서 누가 얘기해줘도 흑암 세력은 안 떠나가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떠나가거든요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사망곤세계를 잡은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자 원래 인간은 또 왜 문제가 생겼느냐 죽음과 지옥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또 고통 가운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 새 생명 새 생활은 나에게도 적용하고 또 나가서 전도할 때 그리고 다락방 할 때 이게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간단간단하게 하면서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들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믿기만 해라 그리고 고백만 해라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어떻게 당연히 구원 받아요? 요한복 10장 12자로 보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나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와 또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이제는 영접하고 나가 구원 받고 싶습니다 라고 영접할 때 마음으로 모셔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래 인간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났던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몇 주 전에 우리 금요철화 예배 이렇게 드리려고 그때 아마 선교 우리 정인성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어가지고 8시 20분인가 이렇게 찬양이 시작돼서 8시에 자리 맡으려고 들어오는데 뒤에 집사님 한 분이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딱 보니까 젊은 집사님이 남자 한 분하고 같이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면서 목사님 이분에게 예수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오늘 당근마켓에서 중고 거래하는 데서 이렇게 물건 매매 교환하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들다고 그래서 자리 맡아놓고 이제 새가족신라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45대시는 분인데 LG 프라자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LG 전자제품 파는 곳에서 한 12년 동안 이렇게 이제 휴대폰 쪽에 판매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LG가 휴대폰 접었잖아요 접으면서 이분들이 이분이 이제 당연히 어떤 분 출업자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 40중반인데 우리가 볼 땐 젊지만 자기 본인을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고 또 큰아들이 중학생이고 또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힘든 여러가지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에 이제 집사님 만났는데 집사님 물건 교환하면서 이제 예수님 있냐 뭐 행복하냐 뭐 물어봤겠죠 그래서 자기님 죽을 맛이다 힘들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금요일 예배 들어가기 전에 만나가지고 새가족에서 이렇게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거 그릴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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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다른 일 있으면 구원을 할 수 없는데 이거 그릴 겁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정확하게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다니다 지금 안 다녔는데 20몇 년째 안 다녔는데 뭐 그 몇 개일 전부터 아 교회 나가야 다녔는데 국동방송도 듣고 잠도 안 오고 힘들고 그날 금요일날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주일날 등록을 했어요 등록하고 전도회까지 연결됐어요 교회 다니는 경험은 좀 있긴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때 영접했는데요 내가 그때 느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영혼을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인생의 이 45세 중반에 자기 나름되는 인생의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을 준비시켜놨구나 근데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새생명 새생활 이 구원의 길을 이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전함에서도 이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이걸 정확하게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감격이 크겠죠 그 제사함이 크겠죠 그 인간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완전히 해방되겠죠 이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느낌이 없이 그냥 감각이 없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라 근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갈급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헤매는 사람에게는 이 원래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된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간단한데 그럼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답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어렸을 때 모르는 거죠 이분 등록해서 전도회까지 연결됐다고 또 한 분은 한 분은 일주일 전에 한국 지역에서 이렇게 캠프를 나갔는데 장애인 장애인이 아니라 뇌출이든지 신경경성이든지 어떻게든지 하여간 신경으로 인해가지고 쓰러졌던 분이 지체가 좀 힘들어하는 분을 보호하는 요양보호사 아주머니인데 60대 중반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전사님 통해서 가서 만났는데 30년 전에 교회를 나갔던 거예요 30년 전에 근데 뭐 간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는 거는 분명하대요 근데 30년을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보금을 이걸 이렇게 구원의 길을 걸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영접을 했는데 질문이 뭐냐면 굳이 교회를 왜 나가야 되냐 이거죠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분에게 있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구체적으로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라 근데 만약에 세상 내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원래 인간은 인간의 문제는 그리고 인간의 문제 이후에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믿는 순간 끝나는 것이다 이걸 만약에 들려주셨다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도 이번에 온라인 초청 때 오기를 했는데 교주도 여러 가지 자녀가 코로나인데 교회 왜 가냐고 코로나인데 교회 코로나 일도 하고 식당도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신기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지 그렇잖아요 코로나 해가지고 일 식당 다니고 있지 마스크 받고 밥 식당 드시고 계시지 교회는 그냥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건데 못 가게 해가지고 영적인 거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는 순간 이것이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어떻게 구원 받느냐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일곱 번째 언제 언제 원적인 의문 당연히 잠원 27장 1절에 보면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죠 오늘 아니 지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급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 지금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믿으라는 거죠 한 번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들 그러면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다음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예수님을 확인 어떤 확인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늘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죄와 사망으로 해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주어졌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게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지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실은 이걸 믿는 순간 사실 끝나는 부분이라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의 생활 이제 10과 2후로 가면 뭐 마음치후 생활치후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신분과 권세는 믿는 순간 주어지는 것들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성불들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믿는 순간 고려사 3장 심지로 보면 이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원히 함께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 보면 14장 26절에 27절에 보면 평안과 깨달음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구원의 길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가입니다 이가 이게 사실은 일가 가지고 50분을 해야 되는데 두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하시고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할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이가는 4경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할 수 없나니 그렇다면 여기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남았냐면 원래 인간은 여기서 1번 보면 원래 인간은 여러분 원래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을 주셨는데 불행이 옵니까? 축복을 주셨는데 저주합니까? 아니잖아요 축복을 주셨다는 말은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힘이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전달할 때 항상 그렇거든요 전달 때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과학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삼성 보면 휴대폰도 불량품이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창조했는데 그 속에 불행이 있거나 그 속에 고통이 있거나 그 속에 불안이 있거나 그 속에 염려가 있었다면 영혼 속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실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힘이 좋았더라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이 축복이라 그런데 인간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를 짓게 되어지는 원죄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요한복원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이 마귀의 사단에게 속아서 이 마귀의 사단에게 속아서 상세기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당가하게 찾아와가지고 괜찮아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이 마귀 사단에게 속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가 옵니까 요한복원 8장 44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로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인도를 사단에게 인도를 받고 에비스 2장 2절에 보면 우상순배를 우상순배하게 되어주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사단은 이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가지고 많은 문제 가운데 가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라 우상순배하게 되죠 우상순배는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죠 에비스 2장 3절에 보면 정신의 문제가 오고 뭐 말할 것도 없죠 노이로 스트레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혼병 이게 다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문제까지 오는 거죠 육신 4대행정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육신 마음의 문제까지 에비스 2장 3절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왜냐하면 영혼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영혼과 정신과 마음에 당연히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금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어주고 사단에게 속는 그 순간부터 악한 영이 이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고린도구스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다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불행감부터 이르게 되어주는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 오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옵니까 누가 보곤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 저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다닐 때인데 하곡동에 살 때인데 큰형이 모자 공장을 직원 몇십 명 두고 사업을 하셨었는데 형수하고 밤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강명사군의 대원교회라고 합동척교회 당시 한 5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주 1학기 전도사할 때인데 막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아 저거 왜 싸우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늘 이런 죽음과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인생이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25절인데 지금 보면 이거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우상순배와 정신문제 육신의 문제 지옥의 문제까지 결국 이루게 되는 거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고 결국은 출애국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후대 문제까지 오게 됩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로 그 길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재화 사망의 법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구나 우리가 대신 사실은 우리가 죄값을 이렇게 치러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형벌을 받으신구나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그 형벌을 우리가 안 받는 거죠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하신 거죠 12절 9절 12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끝낸 거죠 그래서 사실 믿는 순간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요한에서 3장 8절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모르는 이 마귀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타락한 이 사단의 일을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더 이상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완전히 해결하신 참된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우리 인간을 속이는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요한복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로마서 10장 9절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절 전화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저는 사실 이거를 캠프 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깊이 있게 더 확신 있게 더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늘 마음의 갈급함들이 있었죠 캠프 뭐 강서 2 할 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근데요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도 저는 가면 딱 캠프 때 이거 뺏기 안 합니다 딱 물어볼 것도 없어요 관계된 사람이니까 근데 불신자분들은 불신자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다니던 분들이 안 다니던 분 기존에 다니다가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 처음 들어본대요 처음 들어본대요 그래서 거의 다 영접해요 관계된 사람들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만큼 확신하느냐가 이제 그리고 믿느냐가 이제 실제 역사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흑암과 사실을 믿는 순간에 이 축복이 줄여지잖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요한복 5장 24절에도 보면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일을 믿는 자는 사망해서 생명으로 심판해지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물론 얘기하지만 종교도 철학도 인간의 노력도 이 부분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처럼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뭘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게 마귀의 자녀로 우상순배로 우상순배라는 말은 뭐냐면 의지하는 거거든요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이 가난의 문제를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속는 거예요 영화로 보면 범죄단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사용하고 죽일 텐데 첩자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처럼 사단에게 인생을 맡기니까 속는 거라 결국 사단은 요한복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아이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의 새 생활 중에 구원의 길 그 다음에 이가에는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죄값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끝내는 것은 아무 가문의 문제와 함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무슨 축구를 주셨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 고릉서 3장 10절로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하신다 히브리스 1장 14절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았지만 누가 보면 10장 19절 20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빌리퍼스 3장 20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4등 1장 8절 전도하면서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인되면서 전도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요 전도 대상자에게 당신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100% 불신자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다고 딱 얘기하죠 불신자들은 100% 얘기합니다 신자들은 뭐라 하냐면 아리까리한데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이거 이게 7가지 축복이잖아요 신문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기도응답에 그러면 흑암의 쓰레기 무너지고 천군천서가 동원되어지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믿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구원받아야 되냐 반드시 기억할 성교구절도 이렇게 나오는 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새 생명, 새 생활의 내용 중에 그래서 이거는 강의 듣는 건 재미없어요 이게 사실 고리따분한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그리고 다락방을 할 때가 더 이게 더 의미가 있고 더 축복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일가, 이가를 하셨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새 생명, 새 생활 이제 갈수록 더 내용들이 더 풍성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구원의 길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 이 축복을 이게 이제 이 십자가잖아요 이거 뭐 3분만에 할 수도 있고 1분만에 할 수도 있고 10분만에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그리스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 받았다는 이게 단언하는 부분들인데 여러분 어쨌든 새 생명, 새 생활을 통해서 저도 좀 긴장되기도 하고요 고민되기도 하고 이게 뭐 그대로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 생명, 새 생활 첫 시작하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래 인간에 대해서 또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또 그 해결책에 대해서 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사실과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전도자로 또 구원의 복음으로 그들을 전해서 구원 받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일을 우리가 쓰임 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